귀찮게 햇삐 얘가 고소해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하하핳 아 추워 탄대 카페가 있다 아 서울러 음식도 있네 이 제품은 안에 뭔가 들었다고 했죠?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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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모자 세 통주지만 마귀가 앉아있어요 너무 귀여워 또 놀아야 하는데 이번에는 모자 세 통으로 많이 먹어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 제품은 파티에 oysters 여기는 바로 연남 지하보드, 올레길 가자 진짜 같아 딱 봐도 진짜인데 딱 봐도 다쩌같아 댕겼는데? 딱 봐도 진짜데 안 liquid 먹으면 고기만 안나와 딱 봐도 안 남은 때 이제 봐도 안 남아있는때문에 blowing 쫄깃은 양념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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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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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귀 부우 아, 네. 그래서 아는 거에 피워주고. I'm sorry. 약간? 아빠는 반갑지. 그것도 그렇고. 왜냐면 자기가 열심히 여기에서 일할 필요가 없잖아. 아, 네. 아, 네. 나랑 잘 맛있고 아, 네. 아, 네. 근데 나한테 치고를 안 치고 가고 싶어. 이거 뭐지? 이거 윗떡 하자요. 이거 뭐죠? 이거 뭐죠? 뭐예요? 이렇게 해보면 되나요? 네, 저희 작가님이 일로 나오실 거여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앉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하냐 좋은 놈이 숨겨지지 않는 바람 저녁에 숨겨지지 못해 완전히 나를 보고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부끄러지 못하겠더라구요. 나 진짜 좋아해. 야 그래도 pizza 사니까 좋아지겠다. 맞아. 언니 못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주 좋구나. 근데 일본도 이제 풀리지 않았어. 이거 65, 75 이정도던데. 근처가 그냥. 응. 음식 이렇게나 많은데. 이따기 마. 이따기 마. 인건비도 많이 좋아한다고. 와 나 인건비가 진짜 올라갔대요. 너무 한다고 그러지. 인걸링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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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고 있어서 이따가 좋다. 일이 아니지. 안 먹을래. 준비. 맛있다. 운다. 가자. 간다. 야~! 어떡해. 가자. 내내. 켝. 제. 앞으로은 공연 houses. 으뜸 아 아 어, 그래, 그래.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와 진짜 비싸다 비싸게 만난구나 되게 비싸구나 맞죠?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